지금 계속 보고 따라 부르고 계셨었는데 누구의 목소리일까요? 어디가 어울려요? 립싱크 데타? 이쪽이에요. 제가 일부러 따라 불러봤어요. 근데 이 높은 음의 고음을 할 때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. 아 임모형이 다르구나. 제가 했는데 아가 아니라 아 약간 다르죠 다르죠. 그럼 일단 우리 웬지 씨가 한번 립싱크를 한번 도전을 좀 해볼까요? 임모형이 어떻게 다르는지. 와우 우와 우와 트와이스 와우 트와이스 izable 엉, 엉, 엉 für 한글자막 by 한효정